우리가 이전 시간에 auth2라고 하는 것을 로드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요 로드가 끝났으면 얘를 이제 써먹어야죠 여기 보니까 ini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고 여기 있는 다른 예제도 살펴보니까 저게 초기화하는 녀석이더라고요 그래서 gapi.auth2의 init을 해서 얘를 또 초기화하는 거죠 이때 param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즉, 파라미터, 전달값이라는 뜻이죠 그때 이제 객체를 전달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정보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 이게 필수인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언더바 아이디 값을 주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메타 태그를 통해서 전달했던 이거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 있죠? 그걸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메타 태그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닛이 끝나면 여기 보니까 리턴스에 구글 auth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 구글 auth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차차 보기로 하고 일단은 리턴 한다니까 리턴한 것을 구글 g auth라고 저는 할게요 g auth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글 auth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then 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리고 on init on error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이닛에 성공했을 때 초기화에 성공했을 때 이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값을 호출할 것이다 함수를 넣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function as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났을 때는 두 번째로 전달할 함수를 호출할 거니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저 설명서를 보고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g auth의 then then은 뭐 어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g auth가 어떠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작업이 끝나고 then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인자는 함수가 와야 되고 그 함수를 성공했을 때 호출할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함수를 주면 돼요 그럼 저는 console.log google auth success 라고 하는 것을 콘솔을 호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역시나 함수가 온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인자는 copy fail 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실행을 또 시켜봐야겠죠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에러가 tick 하고 뜨네요 missing required parameter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 즉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이 빠졌다고 저한테 투덜거리네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짜고 있는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그 이전 시간에 코드 있잖아요 그 친구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 다 지워버립시다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리로드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구글 auth success가 뜨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구글 auth fail이 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실패에 따라서 적당하게 어떤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사용자한테 뭔가를 안내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auth2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끝내는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